청라임즈 팬 여러분 라임즈 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퇴근해? 네. 추석. 제일 먼저 퇴근하는데. 바로죠. 바로. 어서오세요. 도와줬습니다. 제가 알게요. 네. 아니, 혹시. 특퇴근에 대해서 모르니까. 전에 꺼진 거 같은데. 아니요. 연결 때 전화하는 거. 뭐. 전화했었지. 음. 진짜. 항상 꺼지니까 좀. 항상 한번 먹어보고. 한번 먹어보고. 네. 한번 바꿔줘. 돌려. 손 여기가. 오예. 오예. 손. 아. 손. 아.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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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근데 소리가 좋지 않아. 저이니. 네. 오늘 미션이 없어요. 오늘 내 맛보고 다시 뵙겠습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 같이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줄리형 못 뽑았네요 productive 더 좋은 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젤리 지금 마음이 나쁜데? 마지막입니다. 다 나가셨어요? 네, 네. 자르고 주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뵙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